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화하는 수능지구학총무과 오재윤입니다. 자, 2024년 5월 8일에 치러진 고3대상의 학류평가 지구과학원 총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4월 학류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매년 치러져 왔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4월에 시험이 치러지지 않고 5월달로 미뤄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그냥 딱 5월달에, 5월 초에 이 시험이 치러지면서 이름 자체도 5월 학류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5월 학류평가라는 게 너무 낯설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학류평가라는 시험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N수생 여러분들이 이 성적 데이터에 참여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성적표는 고3 재학생들만이 이 시험에 참여한 다음에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로 성적 산출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점수나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지구과학은 그래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술술 잘 풀렸고 점수가 이전보다는 잘 나왔고 그거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나름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더 쉽게 풀 수 있게끔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총평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역대 치러진 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중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문제들이 잘 풀렸을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건 기분 좋은 거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여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은 분들 절대 거기에 만족을 하고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더 높은 곳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 그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이거 시험 결과 2시간 이상 기뻐하는 건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쉬웠다 쉬웠다 할 때 되게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가 안 풀렸고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오케이? 공부가 예전에는 됐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공부가 전혀 안 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범위 공부가 안 됐든가 중간중간에 빈틈이 되게 많든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내신 점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던 경험치를 쌓은 분들이 아 그런다면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띄엄띄엄 공부가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빈틈이 많았던 거지. 그런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가 안 된 부분들을 빨리빨리 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 생각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예전 공부했던 경험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들이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그냥 싹 다 비워내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게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제 커리큘럼에서 진행하는 스텝 1, 스텝 2 수준의 개념학습 및 기출분석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번 이상은 완벽하게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땐 아 문제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제가 자꾸 쉽다 쉽다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개념학습 기출분석 일단 1차적인 공부가 끝났던 분들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 문제풀 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에 어떤 되게 어떤 함정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1, 레벨2, 레벨3까지 있거든요. 베이징 모의고사를 푸는 딱 그 정도 느낌의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쉬웠던 시험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점수가 잘 나온 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높은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럼 스텝3 유형별자로서 공부해 보시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텝4 또 여름 시즌에 또 이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하게 덜 났던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빨리 채우는 개념 학습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처음부터 다 듣기엔 너무 분량 많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날 더워지고 그럴 땐 진짜 감당 안 되거든요. 지금 하는 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미루지 말고 당장 빠르게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단언컨대 수학능력시험은 절대로 지금 이 시험 난이도로 출제될 수가 없어요. 상위권의 변별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다음에 있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능력시험은 이거보다는 월등히 높은 난도의 문제로 출제될 것을 예상하여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음 그래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뭐 수험생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고충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각자마다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하는 만큼 그의 비례에서 점수는 그냥 차근차근 확보가 되고 올라가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대충 알고 넘어갔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냥 딱 각잡고 그냥 한 번 딱 들이파. 하나의 주제 공부 끝내.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 또 공부 끝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클리어해 나간다면 그의 비례에서 점수는 상승해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잡생각을 떨쳐내고 그냥 빨리빨리 행동에 옮기고 실천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쉬웠던 시험이지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고요. 오케이? 어. 갑자기 문제가 쉽게 느껴져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분 좋은 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오래 기뻐하지 마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더욱 더 노력하시길 바라며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설강의 이어가도록 하는데 해설강의는 다 맞았건 다 맞지 못했건 쉽게 풀었든 어렵게 풀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범위에 대한 복습을 같이 저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 해설강의 꼼꼼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은 문제 올바로 해석해서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혹시나 실수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실수라고 틀렸는지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설강의 잘 듣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분부터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죠.